클로징벨 라이브 3프로티비 라이브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월나에 박종호 교수도 왜 사라졌나 했더니 저걸 준비했고 아주 재미있는 기획이 될 것 같습니다 3시 반 끝나자마자 클로징벨 라이브입니다 3시 반이죠 오늘 월요일 권순우 기자님과 함께 주요 이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머니트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권순우 차장 아니에요 이제? 차장 승진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본인이 막 이런 것도 뭐야 아 차장님이시구나 원래 기자들이 승진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저희는 뭐 사원과장 대리가 없어서 축하해요 여튼 차장님 축하드리고 요즘 뭐 채팅창 보면 한 며칠 전부터 계속 그 삼성 gos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gos 뭐 저희도 잠깐 아시죠 먼저 아시죠 gos가 gos 알죠 gos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해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 게임을 최적화해 주는 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게임 최적화 서비스 나처럼 게임 오퍼레이션 시스템 이런 망말 하지 말고 뭐가 문제예요 이게 아 이게 참 되게 어찌 보면 단순히 보면 되게 망신스러운 사건이고 좀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사건일 수도 있는데 점점 치명적인 사건 쪽으로 얘기가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취재할 때만 하더라도 아 이게 일부 소비자들의 불만을 좀 삼성전자가 설명하는 그게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분위기였다가 점점 글로벌하게 공식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점은 안드로이드 진영의 제일 프리미엄 폰이 갤럭시 S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 이미지가 망가지는 것이 사실은 제일 큰 타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최근에 나온 갤럭시 S20이 우리 그때 갖고 와서 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성능 측정 사이트에서 제외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성능 측정 사이트라는 게 뭐냐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처음에 출시가 되면 그거를 벤치마크 테스트라는 거를 일반 유저들이 해요 물론 일반 유저라기 보다는 좀 하드한 얼리 어덥터들이긴 한데 그러니까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져다가 리뷰어들이 테스트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하나를 인식할 때는 얼마나 빠르게 인식할 수 있냐 아니면 다양한 걸 인식할 때는 어떻게 하냐 해서 벤치마크 테스트라는 걸 하는데 여기에서 리스트에서 제외가 됐다라는 거는 이게 이른바 치팅을 했다 그러니까 부정을 했다라는 그런 걸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참 갤럭시 S22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하고 가전사업부가 이번에 합쳐졌잖아요 그러면서 처음 나온 스마트폰이라 노태문 MX 사업부 사장이 처음에 출시를 하면서 역대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거다라고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 최고 성능이라는 게 조작 판정을 받았다라고 보실 수도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여기를 리스트에서 제외하게 됐던 벤치마크 테스트 사이트는 긱벤치라는 곳인데 거기서 우리는 삼성의 GOS가 어떻게 게임과 앱의 성능을 저해하는지 알게 됐다 강도 높은 테스트를 거쳐서 갤럭시 S22, 21, 10, 20 전 모델을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긱벤치? 거기가 아주 유명하고 어느 정도 신뢰를 많이 받는 그런 곳이에요? 네, 벤치마크 테스트 기준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사이트예요 그러면서 삼성 GOS는 앱 식별 장치를 활용해 어떤 앱을 쓸 때 기능을 떨어뜨릴 건지를 결정하는데 이를 성능 측정 조작으로 판단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 문제를 조금 다른 데서도 GOS 관련한 얘기 많이 다룬 거 보셨을 건데 이거를 제가 스마트폰 성능 측정의 어떤 고민 저희는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개발자 측면에서의 고민 그리고 여기에 성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칩을 만드는 것에서 지금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함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면 저희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계속 얘기 나왔던 삼성 파운드리 얘기 있잖아요 3나노, 4나노 고기 근데 거기가 요새 조금 안 좋은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소식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심플하게만 얘기하면 성능 100짜리 나왔다, 아주 대박이다 이렇게 삼성에서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50짜리라는 거 아닌 실제 쓸 때는 그렇죠 왜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로틀링이라는 게 있어요 스로틀링이라는 게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여기가 만약에 환경적으로 너무 안 좋아지거나 성능 면으로 좀 힘들어지면 자동으로 성능을 낮추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마트폰으로 내비게이션 쓸 때 차 앞에 이렇게 두면 온도가 확 올라가잖아요, 여름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자동으로 꺼지거나 그러는 게 있고 아니면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하다가 배터리가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밝기를 낮춘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스로틀링이라는 기능인데 그거를 좀 그거에 선을 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GOS라는 게 뭐냐면 게임 최적화 서비스라고 얘기를 불러요 근데 이게 게임 최적화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게임을 할 때 게임을 잘할 수 있게 이거를 최적화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 반대의 기능을 하는 서비스예요 게임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 성능을 떨어뜨리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드웨어를 과도하게 사용했을 때 발열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일종의 스로틀링 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삼성전자를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GOS라는 걸 작동을 하게 되면 사실 스로틀링은 어느 정도 온도가 이상 올라가거나 안 좋은 시그널이 감지가 돼서 위험하면 작동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GOS 같은 경우는 그냥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켜면 바로 이게 작동을 한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게 성능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폰으로 대단하게 고사양을 쓸 일은 거의 없잖아요 이걸로 무슨 영상 편집을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스마트폰 사용할 때 고사양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게임 정도예요 사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이걸 굳이 그렇게 고사양의 스마트폰을 사용할 필요도 별로 없어요 원래 동영상 보고 할 때는 그 정도 사용이 필요하지 않은데 이 정도 고사양이 필요한 상황은 게임 그중에서도 중국의 원신을 많이 벤치마크 게임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워낙 고사양 게임입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젤럭시 S22에만 적용됐었던 건 아니에요 이전에 S7 이후에 S10, S20, S21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사용을 했냐면 비공식 어플리케이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GOS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를 우회하는 비공식 유료 어플리케이션이 있었어요 그러면 GOS가 작동을 할 때 그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하면 GOS를 강제로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만든 게 아니라 비공식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사양으로 많이 쓰다 보면 노트북 같은 경우도 고사양으로 쓰면 열나잖아요 그것처럼 스마트폰도 1시간 넘게 고사양으로 게임을 하면 열이 막 나요 근데 열이 어느 정도 이상 나가지고 정말 위험한 수위를 넘어가면 불이 날 수도 있잖아요 배터리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쿨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있으면 뒤에다가 쿨러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아 따로? 배장쿨러? 네 그래가지고 게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고 배터리 소모도 되게 빨리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꽂아서 그냥 쓰고 쿨러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게임을 하면서 사용하는 유저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S22에서 1UI 4.0은 업데이트하면서 이 비공식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 입장에선 그런 거죠 아니 그렇게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우회한 루트를 막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전에는 이런 걸로 막혀서 답답하긴 하지만 야매로 좀 하면 될 수도 있지 라고 했던 게이머들이 이것을 보고서 굉장히 화를 분노가 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쪽에서의 대응 쪽에서도 좀 논란이 제기가 됐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삼성 쪽에서는 우리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절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명을 했었어요 옛날에 바라 사건도 있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소비자들이 오히려 더 분노했던 거는 아니 그러면 그 최고 성능이라는 거는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냐 그럼 안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낼 수 있는 최고 성능을 두고서 역대 최고 성능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문제 제기를 냈었고 또 하나는 이번에 S22를 내놓을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발열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S21이 발열 때문에 좀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뭐 손난로 아니냐 그런 빈축을 좀 사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S22를 출시를 하면서 별도의 챕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발열을 얼마나 잘 잡았는지에 대해서 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거를 딱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고 정말 발열이 될 수 있는 고사양을 돌릴 때는 이게 사용할 수 없도록 아예 막아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서 비난 여론이 좀 일어나면서 아니 최고 시속 300km 가고 0103초짜리 차라고 홍보를 하고서 막상 차를 샀더니 저희가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시속 100km 이상은 못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말이 되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디젤 게이트에 비유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어요 디젤 게이트라는 게 실험 환경에서는 이게 정말 배기가스 기준을 잘 맞추고 있는데 실도로 상황에서는 그게 아니게 됐잖아요 그러면 실험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벤치맥 테스트를 할 때는 이게 최고 성능으로 작동을 하다가 실제로 내가 그걸 사용해야 되는 실제로 게임을 할 때는 성능이 40에서 5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국민청원도 올라가고 집단 소송을 준비하자 그러면서 네이버 카페가 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 쪽에서는 그래 그럼 우리가 소비자들의 니즈를 좀 반영을 해서 그 성능에 대해서도 많은 요구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럼 이거를 업데이트를 해서 GOS를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고객들은 그걸 GOS를 꺼서 좀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발표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반발이 좀 많아요 아니 이게 위험하다고 해서 GOS를 깔아놨다고 해놓고 그러면은 이거 풀어갖고 위험하다는 거냐 아휴 어떻게든 힘드네요 아니 근데 애플은 어떻게 되세요? 그 얘기 그 얘기도 제가 뒤에 상세하게 계속 드릴게요 그게 나 궁금한데 애플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한 번 있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것도 물어봤어요 아니 GOS 풀었다가 만약에 사고 나면 이거 소비자가 풀었으니까 소비자 책임이라고 그럴 거냐 그랬더니 삼성 쪽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아니 GOS를 설치한 것 자체가 자기네는 갤럭시 노트7의 그 악몽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GOS를 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을 텐데 자기들은 일반적인 다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안전사양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GOS를 푼다고 해서 굉장히 위험해지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는 좀 더 강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뿐이다라고 설명은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 쪽에다 제가 얘기를 했던 거는 그러면은 GOS를 풀었을 때 발열이 얼마나 나는지 진짜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는 이거는 회사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다 그러니까 GOS를 풀어도 안전하다는 걸 스스로 입증해야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좀 같이 나눴었습니다 근데 긱벤치에서는 이거를 두고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GOS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GOS의 구조 자체가 문제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는 이전에는 우회루트가 있었던 거를 우리가 이번에 막아서 오히려 소비자들의 불만이 좀 생긴 것 같다라고 좀 인식이 좀 있었는데 긱벤치에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벤치마크 돌아갈 때만 작동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 거는 치팅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 치팅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분석을 안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GOS 자체의 치팅 문제를 내부 검토해본 결과 그 전에 있었던 것도 다 제외를 해버리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더 논란이 있긴 했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애플은 어떠냐라는 얘기를 좀 주셨잖아요 그에 앞서서 중국 회사들이 벤치마크 조작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나 고성능을 내느냐가 스마트폰 업계에 그걸 설계하는 개발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래가지고 긱벤치에서 제외했던 그런 제품들의 리스트를 쭉 보고 거기에 이제 사건들을 조금 알아봤는데 화웨이 제품이 있어요 긱벤치에서 리스트에서 제외한 그런 품목 중에 화웨이 제품이 있는데 화웨이 제품은 2018년에 벤치마크 조작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방식이냐면 벤치마크 테스트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면 이거를 스마트폰이 감지를 해서 성능을 쫙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런 기능이 안 되는데 벤치마크 테스트의 어플이 딱 작동하는 순간 거기다가 이제 그 역량을 다 몰아주는 거죠 그 테스트 전용으로 그러면 테스트할 때만 성능이 47% 정도가 올라가는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거야말로 진짜 전형적인 그런 벤치마크 조작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건 진짜 나쁜 거네 그건 진짜 나쁜 거죠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이게 그러면은 이 치팅이라는 거는 불법 이렇게 하면 안 돼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이 선을 지켜야 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화웨이 같은 경우는 대놓고 벤치마크 앱을 감지를 해서 올려버린 거고 그러면 삼성 같은 경우는 아니 이거는 벤치마크 앱에는 작동을 하는데 다른 고사양을 요구하는 게임 앱에서는 막았다 이 부분을 그러면은 어디까지가 치팅이고 어디까지가 치팅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드러났을 때 화웨이의 반응이 되게 황당한데 화웨이가 그때 뭐라고 해명 공식적으로 뭐라고 해명했냐면은 아니 당신들이 평소에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성능을 끝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있냐 아니 이거를 우리가 벤치마크 테스트 조작을 하긴 했는데 그건 아니지 아니 사용하면서 당연히 차이 없지 않냐 솔직히 나는 뭐 핸드폰으로 게임 안 하니까 나는 해당 상황 없거든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요 근데 화웨이 해명은 그랬어요 그거는 진짜 아니 사용하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다 사용하면서 그 정도까지 쓸 일이 없으니까 뭐 당신들하고는 상관없는 거니까 이건 문제없다라고 해명을 하다가 그리고 계속적으로 비판이 들어오니까 아니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중국 제조사들은 이거 다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정식하게 그냥 발표하면 나만 손해를 보는데 왜 나한테만 뭐라 그러냐 이게 화웨이의 공식 대변인의 성명이었습니다 바닥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또 저기 중국 그러면 야 그건 진짜 다른 회사들도 다 그래? 그래가지고 또 다시 찾아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포비보 샤오미의 대표주자인 오포 여기도 보니까 벤치마크 테스트를 할 때만 이걸 해서 또 성능을 끌어올린 게 적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포의 해명을 또 한번 들어보시면 오포는 뭐라고 해명했냐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임 옵티마이저 서비스 같은 그런 거예요 고성능을 필요로 할 때 고성능을 냈다 이게 오포의 설명입니다 고성능이 필요하면 고성능을 냈다? 네 필요할 때만? 평소에는 그렇게까지 고성능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성능 유지를 하다가 고성능이 필요한 상황에는 우리가 고성능을 내도록 설계를 했다 그거는 뭐 좋은 거잖아요 벤치마크 테스트 할 때 아 고성능이 필요할 때라는 게 테스트 할 때라는 거예요? 벤치마크 테스트 할 때 낼 수 있는 최고 성능을 내야 되잖아요 그게 오포의 설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치팅의 기준이 조금 애매하고 이 말이라는 걸 좀 조심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사실 화웨이가 한 거나 오포가 한 거는 사실 똑같은 일인데 오포는 그런 식으로 설명하니까 나름 설득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러면은 스마트폰 업체가 조작을 하는 거냐라고 봤을 때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AP 그 칩이에요 칩 근데 여기서 그럼 스마트폰 회사만 그랬을까라고 해가지고 그 칩을 조사를 해보니까 미디어텍이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AP 칩을 팔고 있는 엑시노스, 스냅드래곤 이런 거 얘기할 때 거기 중에 하나가 미디어텍이거든요 미디어텍의 AP 자체를 조사를 해보니까 테스트 앱이 실행이 되면 30% 이상 성능이 높아지는 이른바 스포츠 모드가 탑재가 돼 있었습니다 그거는 거기에 주문한 사람들이 해달라고 한 거겠죠 그러니까 뭐 서로 아름아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자동차 탈 때도 스포츠 모드 켜면 연료 많이 달잖아요 빨리 달리고 이런 건가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미디어텍의 AP가 탑재됐던 8개의 AP에 25개사 스마트폰 50종이 무더기로 리스트해서 탈락하는 그런 일도 벌어졌었어요 샤오미 성능 조작 방식은 굉장히 특이했는데 아까 제가 긱벤치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국에서는 안투트라는 벤치마크 테스트 업체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됐냐면 똑같은 스마트폰인데 이름을 화웨이 거를 가지고 하고 화웨이 거의 이름을 샤오미 미믹스3로 바꿔봤더니 성능이 50%가 향상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름을 쓴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화웨이 핸드폰인데 이름을 샤오미 미믹스3로 이름을 그냥 바꿔서 테스트를 했더니 성능이 50%가 올라갔다고요 벤치마크 테스트하고 이거를 짰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거예요 중국의 벤치마크 테스트하는 곡이? 네 근데 그게 조작이라고 볼 만한 게 제일 중요한 성능이 CPU나 GPU 성능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었는데 이름을 바꿨을 때 CPU, GPU 변화는 없었는데 UX, 사용자 경험 이 부분의 점수가 한 3배 정도가 높아진 거예요 이름을 그냥 바꿨더니 화웨이에서 샤오미로 옥마이구만 그랬더니 그 이후에 샤오미 회장이 옛날에 안투투 법인 대표를 했었다 이런 유착 의혹이 제기가 되기고 했어요 애플 같은 경우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 사건이라고 이게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하다 보면 몇 년 지나면 뭔가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을 받잖아요 저는 특히 그런데 지금 3년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인내력이 한계 느껴지고 이미 그런데 그게 기분 탓이 아니고 우리가 사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진짜 성능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이 적발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아이폰 6 같은 경우에 아이폰 6 내 핸드폰 오래 쓰는 핸드폰이 있고 아이폰 5 새 거가 있는데 아이폰 5가 더 빨랐어요 왜 그러면 6에서 소프트웨어로 이걸 강제로 낮춰버린 거죠 성능을 그러니까 2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거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최고 성능으로 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성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거를 애플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배터리 성능이 어느 정도 하회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떨어지고 나면 이게 추운 데나 그런 데 갔을 때 바로 꺼져버릴 수가 있다 툭툭툭 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터리 성능에 맞춰서 성능을 떨어뜨리는 장치를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소비자들은 그런 거죠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성능이라 함은 내가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기간 동안 이 성능이 유지가 되는 거지 배터리 성능 떨어지는 1년이나 2년 후에는 성능이 강제로 떨어지는 것이 과연 치팅 이거를 내구성을 유지하는 것도 일종의 성능 평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내구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성능은 치팅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가 됐던 것이 배터리 게이트 사건이에요 그래서 애플은 이거 가지고 소송을 당해서 한 1250억 원 합의금을 지불하고 배터리 교체 비용이 80달러인데 30달러로 낮추고 집단 소송에서 1인당 25달러를 배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한테? 네 한국에서도 이게 고발이 들어가서 검찰이 근데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어디 검찰이요? 우리나라 검찰이 왜? 근데 불기소 처분할 때는 왜를 설명을 잘 안 해줘요 그건 또 뭐야 죄가 없으니까 불기소지 여기서 끝나는 미국에서는 소비자들이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한국 소비자단체가 올해 초에 다시 팀콕을 고발을 했어요 아 그래요? 이 부분을 그래서 제가 좀 왜 갤럭시 S22에서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했는지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여기서 그 안팎에서 들리는 얘기 삼망자 안팎에서 들리는 얘기가 최근에 애플이 애플 실리콘을 만들면서 반도체 쪽에서 성능을 굉장히 잘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벤치마크 숫자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내놨을 때 벤치마크 숫자가 너무 떨어지면 이게 프리미엄한 그런 브랜드가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리미엄한 성능 쪽에서의 벤치마크를 높이면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고사양이 필요한 발열이 날 수 있는 상황을 차단해버린 거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들이 좀 나오긴 해요 근데 개발자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이게 어떻게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 소프트웨어적인 거고 하드웨어적으로 그냥 칩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예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벤치마크 때만 작동하는 칩 그래갖고 아니 그 칩을 넣어놓으면 원가도 올라가고 공간 차지해가지고 다른 기능들을 오히려 더 못 낼 텐데 전반적인 기능을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벤치마크 테스트만을 위한 칩까지 넣어야 될 정도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그 개발자들이 하는 얘기는 소비자들이 그걸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아니 시속 300km 가는 차가 일반 사람들한테 뭔 필요가 있냐 0-103초가 일반 사람들한테 무슨 필요가 있냐 근데 시속 300km 갈 수 있는 차라 그러면 시속 130km도 안 넘기는 사람들도 고성능 창가부다라고 해서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숫자에 집착하고 이 숫자 경쟁을 서로들 하다 보니까 이거를 타겟으로 해서 나머지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3G야 난 내일부터 바꿔 내가 뭐 이게 왜 필요해? 게임도 안 하고 통화하고 내일부터 3G 그게 좀 안타깝지 않으세요? 저도 그게 좀 너무 답답했어요 그렇지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사실 그건 아닌데 3G를 너무 하고 그들만의 경쟁을 가지고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생기다 보니까 그 개발자들은 정말 다른 걸 포기하면서까지 거기에 대한 경쟁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S22에서 나타나는 독창적인 특성은 뭐가 있을까를 좀 봤는데 이게 스냅드래곤 8을 썼어요 이게 퀄컴 제품인데 여기에 대한 리뷰를 찾아보니까 점수 자체는 굉장히 높게 나타났어요 아이폰과 비견될 정도로 높게 나타났는데 전력 소모라든지 최대 온도가 너무 많이 희생이 됐다라는 리뷰가 있는 거예요 AP 자체가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이걸 테스트한 사람이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나는 이것만 가지고 뭐라 그러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거는 벤치마크 테스트라는 건 벤치마크 테스트를 하는 게 있는 거고 실제로 스마트폰으로 들어갈 때는 스마트폰 개발사들하고 이거를 조율해서 다른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칩 자체가 속도는 높은데 발열이 좀 많은 것 같애라는 점을 그거 자체로 문제 살고 싶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는 너무 공공연한 얘기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시간이 다 돼서 칩 경쟁, 칩 속도 경쟁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칩을 빠르게 하기 위한 엄청난 경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애플이 제일 좋은 반도체로 가장 높은 속도와 열까지 잡을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공정발입니다 TSMC의 5나노 공정 파운드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파운드리를 가장 먼저 받아서 할 수 있었다는 것도 애플이 설계를 잘한 것도 있지만 5나노 공정을 가장 먼저 받았다는 것도 애플의 강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4나노, 차세대 3나노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3나노 경쟁에서는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 내로 이걸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축하겠다고 해서 세계 최초의 공정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최근에 삼성 3나노 공정을 두고서 4나노 공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야 이거 사실 문제가 좀 있었던 거 아니야? 그 숫자 잘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수율이나 납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삼성 내부적으로 경영진단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삼성 쪽에서는 경영진단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하는 거라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이 안팎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얘기로 좀 들리고 있어요 이거 숫자가 안 나온다 그리고 그런데 그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게 저기도 TSMC도 4나노 3나노 공정에서 좀 잘 안 돼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한 10조 원 정도를 주고 한 3나노 공정을 미리 받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돼서 지금 5나노 공정으로 돌리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메타버스, 5G 통신, 클라우드 컴퓨팅 우리의 상상 속에는 이미 거기 가 있는데 실제 그거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어마어마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고민들이 좀 함께 갖고 있고 여기서 병목 현상이 좀 잡혀 있어서 현실은 진짜 엔지니어들을 갈아넣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 GOS라는 이런 일도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구질구질한 설명을 둘째치고 삼성은 프리미엄 폰으로서의 이미지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말 최악의 경우 리콜까지 가진 않겠죠 제가 얼마나 팔렸지? 그런데 얼마나 팔렸는지도 중요하겠지만 리콜을 한 번 하게 되면 또 못 팔게 된다는 문제도 있잖아요 못 팔아요 그 모델은? 아니 팔 수는 있는데 옛날에 노트7 때도 리콜한 다음에 그거 뭐 팬 에디션으로 조금 팔고 말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본적인 칩 설계와 온도, 속도, 벤치마크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리콜을 시행했을 때 그 제품을 다시 팔았을 때 판매를 얼마나 더 할 수 있겠어요 물론 그렇게까지 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은 드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해외 언론과 해외 유튜버들도 이 문제를 많이 다루게 됐어요 역대급이다, 역작이다 이런 얘기들이 출시 전에 굉장히 많았는데 아주 무색해졌네요 지금 몇몇 분들이 삼성 편드냐고 그러신데 편드린 거 하나 없죠? 제가 편을 들었다고요? 삼성 편을? 지금 이렇게까지 나쁘게 얘기했는데도 편을 들었다고 하시는 다른 회사들도 그랬다는 물타기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현실만 지금 정확하게 전해주신 그런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은 드네 하드웨어적인 그런 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개발이 되고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건지 그들은 소비자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고 소비자들은 그들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경쟁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치팅들이 발생하는 일도 굉장히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서 그거를 규명하고 하는 그런 데들이 커지고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이른바 미들이 괴이하게 커져버리는 사실 게임 안 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장 좋은 스마트폰은 뭘까? 이런 것도 누가 좀 평가해줬으면 좋겠어요 게임 안 하는 사람들의 그거는 좀 싸게 해주면 안 되나? 그러니까 그렇게 고성능까지 필요 없으니까 이 정도에서 최적화되어 있는 가격도 적정한 그런 폰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안 사잖아 또 시간이 많이 돼서 금방 그만하겠습니다 네 자 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수르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복사가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